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입니다 서울시내 강남 한복판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이 등장해서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에 설치된 초대형 정황판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이 전격 등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행사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주제로 하는 웹툰 웹소설 세븐페이트 차코를 홍보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코엑스의 초대형 정황판에 등장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마치 실제로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지나던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완성한 초구화질 디지털 효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생생한 모습을 구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실감나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에 길을 지나던 수많은 시민들이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주제로 하는 웹툰 웹소설 세븐페이트 차콘은 오는 1월 15일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10여개국 언어로 전세계에서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개 이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켜온 방탄소년단 웹툰 웹소설이 어떤 모습으로 공개될지 모든 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꼬스였습니다 K-POP 쇼꼬스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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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